청춘 18-18? 아 뭐야? 이거 뭐야? 흥 역할이 마지막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계란티가 더블이야 드리블 주광한 진취 등장한 한국 왕무节目 렸도 당시에 카생틴 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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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내 친구도 만났더라고요 고현정 일본에서 카생틴 첸베 카생틴 첸베 카생틴 첸베 런닝을 자주 입고 나온다 다시 주 inch–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 운동은 어떤 운동으로 했냐 어렸을 때 탁구한 건 알고 네, 보통 운동 시경 근데 Definitely 손CHILL 당황하는데, 좋은데 이런 걸 클로 gi competent 아, 네, 네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. 여러분이 다 변경할 수 있어요. 한국과 중국의 인식이 정말 잘 어울려. 사실... 사실... 말하자면 안 될 것 같아요. 카방 카방 카방은 우리의... 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. 도서관 아, 도서관 도서관 수영장 수영장 아, 그 안가서는 안가서 공간에 있는지 공간에 있는지 비슷하네, 공간에 있는지 저는 저의 형 저는 정재홍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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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발음이 약간 정재홍입니다. 정재홍은 중국어로 굉장히 홈입니다. 아, 그렇기도 합니다. 아, 그럼 제가 믿습니다. 이건 제가 맞네요. 이거 지금 사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이게 뭐예요? 파파야 케이크입니다. 파파야 케이크. 아, 왜 파파야? 죄송합니다. 파애플. 파애플 케이크. 파애플 케이크. 파애플 케이크. 지금 타이완을 너무 떠나 있었던 거 아니냐고. 음... 그렇군요. 최과장, 슈광한, 천수, 지지수, 청춘다수. 그때 당시에 상견리의 캐릭터가 아주 거친... 왜 알았니? 아주 거친 그런... 아... 죄송합니다. 네, 괜찮아요. 너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딱 허강한 씨 보고 다들 아시아의 첫사랑의 아이콘이라고 요즘 그렇게 말하는 게... 아... 아니라는 게... 청춘 아저씨. 아... 청춘 아저씨. 아, 청춘 아저씨 아저씨. 아, 청춘 아저씨 아저씨. 그... 이번에 촬영한 영화... 청춘 18-18? 18-18 청춘 18-18? 아 뭐야? 이거 뭐야? 아무거나 말하지 마! 18 곱하기 36? 응 36 왜 제목이 왜 그러냐고? 아, 인위... 왜 예쁘죠? 어? 내 스타일인데? 근데 약간 지금 팬들은 좀 놀랄 만한 게 학생 역할이 마지막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가런티가 더블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입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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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